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하필 그때 왜 그 사진을 올렸을까? 7월 30일날 열린민주당 대표로 있는 최강욱씨가 오후 2시 30분 무렵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4장의 사진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사진에는 최강욱 대표와 눈에 익숙한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들의 환하게 웃는 파한대소하는 모습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의 인물들의 뒤쪽 벽에 걸린 대형 TV 화면에는 대전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뉴스 특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대전 중구가 지역구인 항운하 의원의 지역구라는 점입니다. 반면에 항운하 의원은 환하게 웃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은 수혜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은 파한대소하며 절겁게 웃고 있다 이렇게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항운하 의원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잠시 처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권력개편안입니다. 이 사진을 봤을 때 유난히 권력개편 작업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그치지 않고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는 이 점을 포착해서 예리하게 파헤친 아주 짧은 맨 문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자신이 남긴 글은 그 자리에 모인 인물들의 상호관계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물난리가 났는데 파한대소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모여서 권력개편을 위한 공부를 한다는 게 더 끔찍한 겁니다. 울산시당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분 거짓말로 검은유착 프레임을 만든 공작정치의 달인 조국 일가의 집사 노릇하다가 국회의원 배지를 단 분들 세월호를 가슴에 훈장으로 달고 자기 권력력에 자산으로 삼는 분 이런 작품들이 작당을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한답니다. 호러비전이죠. 사진 속에 인물들이 뭘 하던 분인가 라는 그런 궁금함 때문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른쪽 가장 앞에 앉아있는 김남국 의원입니다. 1982년생이고 전남 광주살레고조를 했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조국 사태 당시에 친조국 서초동 집회를 주도했고 조국 백서의 지필에 참여한 인물이고 이번에 경기 안산 단호를 위해 전략공천으로 당선됐고 공천 과정에서 검태섭 의원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검찰 무력화를 위한 제도개편 작업에 아주 열성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바로 그 뒤에 앉은 분이 여러분이 익숙한 1962년생의 황문화 국회의원입니다. 대전 출신으로서 경찰대학 1기입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의 직접 울산지방경찰청 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검찰 공소장에는 전 울산시장 김기현에 대한 소적수사 등의 혐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인물이 김용민 씨입니다. 1976년생이고 경기도 남양주시 출신으로 이번에 주강덕 의원을 물러쳤습니다. 그러나 재검표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그 결과가 역전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주강덕 의원은 정거보전 신청과 재검표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민변 출신으로 김용민 변호사는 검찰 무력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검찰 무력화의 일환으로서 검찰총장의 예우를 당강급에서 차강급으로 변경하자는 그런 주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강욱 정중앙에 환하게 웃고 있는 인물이 1968년생입니다. 전북 남원시 출신이고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열린민주당의 대표로서 조국 전 민정수석과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조국 아들 위한 인턴 경력증명서 발급으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입니다. 가장 열심히 검찰개혁을 추진한 인물이고 공수처 수사 1호가 바로 검찰총장 윤석열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왼쪽의 첫 번째 인물이 박주민 국회의원입니다. 1973년생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명성을 얻은 인물이고 2017년부터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재선위원입니다. 사법부 개혁과 검찰개혁 등에서 큰 역할을 해오는 인물이고 여건에서는 율사 출신으로서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추진력이 있는 인물로 통합니다. 이들을 다 조합하면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충분히 권력개편 작업에서의 기획과 행동을 모두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권력개편안이란 것이 자신들을 위한 권력이 아니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권력개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G-O-N-G 공TV입니다. 한번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